정일본 공무총리 정일본 공무원의 자진 재산 등록을 7월 31일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등록 대상은 5만원 이상의 동산과 부동산 그리고 채권 채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집행사무를 대폭 지방관서에 이양해서 민원사무 등에 신속한 처리를 기할 것이며 정부 조직을 개편, 기구를 통합축소함으로써 기능을 단일화하고 예산의 절약 방안을 과감히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앙관서의 차량도 반감해서 공무원의 출퇴근은 도보를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